안녕하십니까 청담동에서 성형외과 의원을 개원하고 있는 박현 성형외과 전문입니다 관상 성형을 전문으로 하는 저희 박현 성형외과에서는 눈을 크게 하고 코를 어떡하게 얄쌍하게 하고 얼굴 브이라인으로 해서 성형괴물을 만드는 성형이 아니고 눈이 작고 이렇게 찢어졌다고 할지라도 또 코가 납작하고 퍼졌다고 할지라도 또 광대뼈 사각턱이 나와있다고 하더라도 예쁜 얼굴 그러한 얼굴이 천중귀 관상 성형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렇게 눈이 작으면서 코가 납작하면서 사각턱 광대뼈가 있으면서 예쁘다 한다면 굉장히 고급스럽고 독특한 미인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관상 성형외 이론에 의해서 저희 박현 성형외과는 성형수술을 하고 있는데요 눈이 작으면서도 예쁜 얼굴 코가 납작하면서도 예쁜 얼굴 그런 얼굴을 만들기 위해서는 좀 여러가지 조건들이 좀 부합이 돼야 됩니다 그런 조건들 중에 4가지를 크게 분류를 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1번으로서는 얼굴의 외곽선과 눈 코 입 안고의 비율 그 다음에 이목구비 삼각존의 위치 그러니까 눈의 위치 코의 위치 입의 위치 똑같은 외곽선이라고 하더라도 눈이 좀 위에 붙어있고 입이 좀 아래 붙어있으면 눈에서부터 입 사이 거리가 멀어서 꼭 말싹 내지는 긴 얼굴로 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번째 고려할 점은 그 장두영의 표상인 얼굴 깊이가 되겠구요 네번째는 얼굴 크기 얼마나 절대적인 얼굴이 크냐 작으냐에 따라 달라지겠습니다 특히 1,2번의 경우에 있어서 눈의 크기 코의 높이 입술의 볼륨 또 광대뼈 사각턱의 경우 엄마 아빠 유전자가 동양계 몽골리안의 경우 어찌해 볼 도리가 없기는 합니다만 여기서 3,4번의 경우에 있어서는 얼굴 깊이라는 것은 첫째 장두영 두개골로 인해서 장두영 얼굴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겠고 우리가 장두영 두개골이 아니고 단두영 두개골로 태어났다고 할지라도 코 옆 꺼짐이라던가 이런 부분을 이렇게 해서 장두영 얼굴로 만드는 성형이 있겠습니다 거기서 장두영 두개골을 만드는 방법이라던가 그런 것은 다음 동영상에서 말씀드릴 아기 어퍼 재우기 뭐 이런 것들로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본인은 이미 지나간 거죠 본인은 이미 지나간 거고 장두영 두개골은 어떻게 할 수는 없겠지만 장두영 얼굴을 만드는 법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살해자의 질문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얼굴이 커서 고민인 40대 여성입니다 제가 하는 일은 젊은 아이돌들과 하는 일이라 나이 어린 아이들을 매일 접하는 직업입니다 요즘 아이들은 저희들 때와는 인종 자체가 다른지 남자이고 여자이고 다들 얼굴이 너무 작습니다 키도 크고 다리도 길고요 그 애들을 보면 저는 다른 행성에 살고 있는 다른 종족처럼 느껴집니다 주주 저도 얼굴이 좀 작아지고 싶은데요 요즘 아이들처럼 양학수술이나 돌려깎게 하는 뼈수술은 무서워서 엄두가 나지 않고요 얼굴도 좀 어려 보이면서 연예인빨 나는 분위기로 성형하는 게 가능할까요 아직 미혼인 관계로 이런 점이 신경이 쓰이네요 하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여기 사진을 보시면 평면적인 얼굴의 동양인과 입체적인 얼굴형의 서양인의 사진을 볼 수 있는데요 예전에는 동양인의 얼굴이 서양인의 얼굴보다 크다고 이렇게 느꼈습니다만 몇 년 전 화장품 회사의 조사에 의하면 한국인에게 100회 바를 얼굴 로션을 유럽 쪽에 수출을 해서 판매를 하였는데 이게 100회 용량이 안되고 80회 90회 용량 밖에 안된다고 자꾸 크레임이 들어와서 그걸 조사해 보니까 서양인의 얼굴이 입체적이어서 정면에서 작아 보일 뿐 실제로는 그 옆 얼굴 면적이 더 커서 화장품 용량이 더 많이 필요했다고 합니다 즉 동양인의 얼굴이 큰 것 같지만 서양인 얼굴에 그런 입체감 차이 때문에 즉 귓구멍에서부터 콧대까지의 거리 옆 얼굴이 많아서 서양인이 작아 보였다고 합니다 또 여기에 얼굴이 납작한 동양인과 귓구멍에서부터 얼굴 전면부까지의 거리가 깊은 서양인의 얼굴을 보시겠습니다 여러분은 동양인이 예쁘신가요 아니면 서양인이 예쁘신가요 저의 개인적인 견해로는 왼쪽에 동양인이 더 예쁜데요 혹시 그 이유를 알고 계신 분이 있을까요 그럼 댓글로 적어주시고요 정답이 한번 나오나 한번 보겠습니다 혹시 제가 생각하는 그런 정답이라고 한다면 서정의 서비스를 저희 박현성외과에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여성이 왜 예쁜지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제가 동영상으로 많이 소개를 해드렸기 때문에 아실 수 있겠습니다 저희 병원의 관상성형은 이 세상에서 제일 예쁜 여자도 더 예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인데요 눈을 크게 해서 예쁘게 한다고 한다면 눈 큰 사람은 뭐 더 예뻐질 수가 없는 것이겠고 코를 얄쌍하게 해서 예쁘게 한다면 코 얄쌍한 사람은 더 예뻐질 수가 없겠고 또 얼굴 브이라인을 해서 예쁘게 만들겠다 한다면 그러면 태어날 때부터 브이라인이라면 더 예쁘게 할 방도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 병원의 얼굴을 예쁘게 하는 방법으로는 지난 동영상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얼굴을 작아 보이게 둘째 얼굴을 어려보이게 이것은 이 세상에서 제일 예뻤던 엘리자베스 테일러도 젊었을 때는 예뻤지만 나이가 드니까 저절로 미워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얼굴을 어려보이게 하면 이 세상의 절세미녀도 더 예뻐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얼굴을 여성스럽게 하면 더 예쁘게 만들 수 있겠습니다 즉 예쁜 왼편의 동양인 얼굴도 작고 어려보이고 여성스럽게 하면 더 예쁜 얼굴이 되는데 이 납작한 단두형 얼굴을 패키지코 성형술로 만들어서 장두형 얼굴로 만들게 되면 얼굴이 더 작아 보이게 되겠습니다 이러한 방법은 뼈를 깎지 않으면서도 자연스럽고 고급스럽게 얼굴 작아지는 법이 되겠습니다 여기 사례자가 질문한 것처럼 요새 아이들은 왜 이렇게 얼굴이 작을까요 이게 우리가 유전자가 달라진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또 뇌의 용적이 달라진 것도 아닐텐데 왜 1960년대 70년대 태어난 사람들은 얼굴이 큼지막하고 요즘 태어난 20대 10대 20대 30대는 얼굴이 좀 작아 보이는지 그 점에 대해서 다음 동영상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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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